안녕하세요. 잘 쉬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외인성 독소와 질병 발생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홀몬과 같은 독소가 적게 함유된 식품을 가장 쉽게 분별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먹이 사슬이 짧은 음식을 먹을수록 독소축적량이 적습니다. 환경호르몬과 같은 치명적인 독소들은 유기체 속에 들어가면 나가지 않고 쌓이는 축적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염된 공기 속에는 환경호르몬이나 중금속 같은 독소들이 떠다닙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이러한 독소들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첫 번째 먹이 사슬 식품인 채소나 식물들 속으로 독소가 유입되는 환경호르몬의 축적성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축적이 되어 농도가 짙어집니다. 이렇게 채소나 식품이 몇 개월 동안 힘들게 축적해놓은 독소를 초식성 동물인 소가 와서 한 입에 뜯어 먹습니다. 두 번째 먹이 사슬 식품인 소고기에는 채소보다 더 높은 농도의 독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가 몇 년 동안 풀을 뜯어 먹으면서 축적해놓은 독소를 육식성 호랑이는 한 입에 집어 삼킵니다. 세 번째 먹이 사슬 식품인 호랑이 고기는 소고기보다 더 높은 농도의 독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채소, 소고기, 호랑이 고기 어떤 식품이든지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병의 근원인 독소가 더 적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먹이 사슬이 짧은 식품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심각한 환경홀몬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지 살펴보십시다. 현재 세계 생태 보전 기금 단체에 등재된 환경홀몬은 67종인데 그 중에 40종류가 농약 성분에 함유되어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좀 더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농약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농약 속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환경홀몬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농약을 치지 않은 유기농 식품을 먹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밥상에 나도 모르게 환경홀몬으로 오염된 먹거리들이 올라오면서 우리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별로 환경홀몬이 얼마나 검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강서지역 유통 농산물들이 법정 잔류 허용 기준치보다도 몇 배나 높은지 발표된 내용을 보십시다. 강서지역 유통 농산물의 경우에 비름나물은 법정 잔류 허용 기준치보다도 171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쑥갓은 117배, 시금치는 110배, 부추는 35배 더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강북지역 유통 농산물의 경우 부추는 44.5배, 파슬리는 25.6배, 쑥갓은 7.2배 정도 법정 잔류 허용 기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와 농약으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환경홀몬이 축적되어 있는 농산물들이 우리들의 건강을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홀몬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미국 농무성에서 발표한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농약이 많이 잔류된 식품, 12위 안에 들어간 식품들을 순서대로 알아보십시다. 농약이 가장 많이 함유된 식품 1위는 딸기였습니다. 2위는 시금치, 그 뒤로 천도 복숭아, 사과, 복숭아, 배, 체리, 포도, 샐러리, 토마토, 피망, 그리고 10위로 감자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농약이 많이 함유된 식품들은 특별히 더 유기농으로 사서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동양의 한방에서는, 동양의학의 한방에서는 만병의 근원은 일복이다라고 했습니다. 만가지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은 한가지 독소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양방의 의과대학 중에서 세계 최고의 수균을 자랑하는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지구상의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은 3만 6천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은 프리레디칼이라고 하는 복소 때문이다. 결국 양한방 모두에서 모든 질병의 원인은 활성산소와 같은 복소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재만 씨의 임상 사례를 통해서 외인성 독소가 어떻게 질병을 발생시키고, 어떻게 해야 치료가 가능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재만 씨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세탁소를 일곱 개나 운영할 정도로 사업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4년 동안 햄버거와 고기를 싸고 맛있다면서 실컷 먹었습니다. 체중이 점점 증가되더니 드디어 95kg까지 나갔습니다. 몸이 둔해지면서 각종 질병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증가된 지방세포에서 생성되는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 내인성 독소로 인해서 만성 염증이 생겨 만성 피로증에 시달렸습니다. 고기 속에 함유된 콜레스테롤과 소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콜레스테롤이 소화 과정에서 발생한 활성 산소가 합해지면서 생성된 산화 콜레스테롤이라는 내인성 독소가 혈관 벽에 부착되면서 동맥 경화증이 발생했습니다. 동맥 경화증으로 협소해진 혈관 내면적으로 증가된 체중의 모든 조직에 피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심장은 과로로 지쳐갔을 것이고 세게 품어진 피는 혈관 벽의 압력을 높게 만들면서 고혈압이 찾아왔습니다. 육식 위주의 식사를 했기 때문에 장에 살고 있는 유해균들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형성됐을 것입니다. 장내 유해균들이 많아지면서 장의 독소가 증가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살고 있는데 독소가 많아진 장내 환경에서 면역세포는 지치고 피곤해졌을 것입니다. 70%의 인무센이 우리 몸에 있는 혈관에 살고 있습니다. 인무센이 인무센이 많은 혈관에 살고 있는 혈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탁소에서 드라이크리닝할 때 사용하는 세제 속에 함유된 퍼클로로에틸레인이라고 하는 벤젠포름알데히드 이런 여러가지 외인성 독소들이 피부와 코로 유입되는 환경에 노출된 생활을 30년 이상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외인성 독소로 인해서 지쳐서 피하를 구별하는 분별력이 떨어진 면역세포가 자신의 기관지 점막을 공격했습니다. 외인성 독소로 인해 발생한 기관지 천식으로 아침마다 이분의 기침소리로 온 가족의 식구들이 기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 코 점막 부위를 예민해진 면역세포가 공격하므로 콧물이 나오는 알러지가 생겼습니다. 콧물을 휴지로 닦아도 닦아도 계속 흘러나오면서 코가 헐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알러지로 눈물이 항상 줄줄 흘러나와서 눈 밑에는 부스러움이 생길 부스러움이 생길 정도가 됐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처방해주는 약을 먹어봤지만 그때뿐이고 10여 년 이상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봤는데 무릎만 아프고 좀처럼 무게가 줄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쓰러져 죽겠다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명보험을 들으러 갔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분의 건강검진 수치를 보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3배 정도 더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건강의 심각성을 깨닫고 비싼 돈을 지불하고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애리조나에서 진행되는 양일권 박사의 백초에렌 디톡스 힐링 캠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백초에렌 힐링 캠프에서 배운 대로 3개월 동안 실천한 후에 체중이 30kg 정도 감량되어 65kg이 되었습니다. 혼물, 눈물, 천식 등 모든 알러지 증상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 됐습니다. 혈압도 정상이 됐습니다. 새롭게 건강검진을 한 결과를 통해서 보험료도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백초에렌 디톡스 힐링 캠프를 통해서 온 몸과 마음을 도어링함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새롭게 태어난 사람처럼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인성 독소와 발병 메카니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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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